1945년 단온날 창건된 고인사는 개산 79주년을 맞아 불교 천태중앙박물관 1원에서 단어 맞이 공감의 놀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의 그네뛰기 시연으로 시작된 단어 놀이 한마당은 창포물 체험, 다육이 심기, 전통 매듭, 대나무공예, 염색체험 등 각종 전통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관문사, 삼용사, 부산 삼광사, 수원 용광사, 진해 해장사 등 전국 천태중 사찰 다도에는 차와 다식을 제공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